네, 지난주 우리 고유의 명절인 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명절에? 대부분 고향으로 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명절에 어디로 가냐면 에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특히 유대인에게는 3대 명절이 있어요 6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 명절에는 전 세계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남자들은 반드시 20세 이상은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에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 에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에배를 드리는 그런 명절인데 이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에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푼다는 소식을 들어서 명절에 에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좀 일찍 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베세다라는 그런 광야에 계신데 예수님의 그때도 역시 병든 자를 고치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며칠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해가 뉘엿려지 저물어가고 있는데 그 빈들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떤 사람 굶은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날이 어두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단 잘하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하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한 조각씩 준다기도 부족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떡을 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 조각씩 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할 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의 형제 요한과 이게 야고보도 보면 형제인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이제 회중들 속에 가서 뭐가 먹을 게 있는가 찾아보니까 어떤 소년이 예수님 거기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싸줬던 도시락이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그런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하잘 것 없는 보리떡 5개와 보리떡이니까 뭐 여러분 얼마나 그게 그렇잖아요 물고기 2마리는 물고기라고 했는데 이게 그 원어에 보면 피레미 새끼 완전히 적은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고 딱 기도를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잔디 위에 그때 여자와 어린아이 여러분은 어때요? 그때 여자들은 숫자를 안 세웠어요 어린아이들도 숫자를 안 세웠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들만 해서 5천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 사람들을 다 50명 100명씩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 앉히라고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50명 100명 이렇게 이제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이야 이거 여러분 믿겨집니까?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겨우 한 끼를 떼울 수 있는 그런 양인데 그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나눠주라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을 가서 이제 떼었어요 물고기를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없애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야 배불리 먹었어요 그냥 어떻게 한 부스러기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만 모았더니 열두 광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것을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오병 이어의 기적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해서 오병 이어의 기적 또 어떤 사람들은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해서 열두 광주리의 기적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기적은 무슨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줄이고 그리고 배가 고픈 이 제자들에게 회중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회중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굶주린 배를 배부르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 그런데 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유대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 이 굶주림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난 이런 제자와 군중들처럼 오늘 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를 만난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피방 가운데 있는데 자신들의 그 궁피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광야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이 광야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궁피방 그 굶주림 이런 것이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언제 여러분 이런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유대 베세다 광야에서 지금 어디서 이런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이 이런 당면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굶주림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그 배고프고 굶주린 그들의 배가 채워지고 풍성하게 부여하게 되는 역사기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경제적인 궁피방 삶의 어떤 이런 빈곤함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어떤 생활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경제적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아무리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예요? 정말 오늘 대답이 너무 갑자기 커가지고 제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애녹처럼 모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자신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경제적인 어떤 궁핍 영적인 굶주림 이런 것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의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첫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 주님 나에게 물질을 돈을 많이 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늘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드리냐 저는 매일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의 건강을 주시고 새로운 하루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어디 주님 오늘 또 내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왜? 주님이 함께 하면은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그 어떤 경제적인 고통과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안 되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영적으로는 뭐하고 왔다고요? 광야 왔다고 광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죠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와 이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드렸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이 사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호의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들로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것으로 따라가면 광야에서 길이 없고 양식이 없고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따로 갈 때 모든 게 해결이 됐잖아요 그들이 함께 하기만 하면 됐어요 우리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성령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믿음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런 궁핍함 영적인 그런 공고하고 궁핍한 것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결코 목마르지 않고 궁핍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광야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 나의 가진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드레가 가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그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손에 그거를 하찮은 거 보잘 것 없는 것을 올려드렸더니 그 보잘 것 없는 하찮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말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궁핍하고 배고프던 그들에게 부여함과 풍성함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그냥 어떤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로 이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역사를 하셨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렇게 하시질 않아 하늘에서 그냥 뭘 뚝 떨어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놓았을 때 주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궁핍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는 여러분의 인생일지라도 보리떡 다섯 개 나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하찮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하찮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찮게 보이는 그 물질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여러분의 작은 정성 여러분이 가진 작은 그 달란트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 나의 이런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런 내가 기도를 해야 될까 그 기도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얼마나 놀라우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손에다가 나의 시간, 내 인생, 나의 물질 그리고 나의 달란트, 그리고 나의 이런 기도 이것을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믿음으로 혼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시간을 드리고 믿음으로 나의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다 주님 나를 올려놓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찰 것 없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굶주린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재능을 사용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그 하찮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손에다가 자기 인생을 올려놓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어 주님의 손에다 나의 시간을 드리질 않아 주님의 손에다 나의 물질을 드리지 않고 주님의 손에다 나의 그런 어떤 정성과 에너지 그리고 이런 나의 기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말 보리떡 다섯 개 유일한 게 뭡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예요 얼마나 하찮은 겁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것을 거기다 올려놓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제적 문제도 그런 거예요 하찮은 것이지만 이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심으면 주님은 최소한이 30배예요 그리고 60배, 100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을 그 손에다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여러분의 또 가정도 여러분의 그런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고 풍성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의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 광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손에다 올려놓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나의 가정도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을 내가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 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손에다 딱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하찮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있어요? 감사했어, 감사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나요? 크게 합시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할 때 더 크게 합시다 감사할 때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찮은 건데 보잘것 없는 건데 감사하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에게는 절대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이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면서 정말 살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감사할 때 감사할 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진짜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도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감사 하나님 내가 날마가 기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했죠 다 기도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의 명하여 무태다 토해내라고 감사할 때 여러분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다 고쳐줬어요 고쳐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문둥병이 뭐 어때요? 옛날에는 소록도로우리나 보냈잖아요 그러듯이 유대인들도 다 부모 형제 떠나서 따로 저런 골짜기 산 계곡 그런 데 가서 살았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했는데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분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 나왔으니까 돼요 얼마나 꿈에도 그리던 그런 가족들 보고 싶어 달려갔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문둥병장 가운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홉은 어디냐? 10명이다 고침을 받았거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을 받지만 이 문둥병자는 영혼 구원까지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육신의 병 고침 받은 게 커요 영혼 구원 받은 게 커요? 진짜요? 영혼 구원 받은 게 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냐 더 큰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엄마하고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야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주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때 주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진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입술에서 아예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아메? 제가 보면요 저는 이제 목회나면서 보잖아요 입만 열면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원인들이 항상 아예 습관적으로 맨날 원망 불평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못 받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아메?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안 됐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내 기대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도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절대 긍정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여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으려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짜증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네 범사에 감사해? 그런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그게 여러분 가능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왜 안 됐어 해가지고 불평이 원망인데 내가 볼 때 이건 제일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감사가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 네 믿음대로 된다 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요 이게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요 항상 절대 긍정의 이런 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 생활을 오래 하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열심히 기도는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한다고 그런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광야의 기적을 베푸시냐 여러분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잘 것 없는 것 작은 것에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도 감사하세요 궁핍함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겠지만 여러분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그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600만 불이 지금도 큰 건 크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큰 거였어요 그런데 그 600만 불이었대요 어떤 사람이 사업도 뭐하고 다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있는 것을 어떤 분한테 가서 이제 못 돕고 못 돕고 그럼 당신이 있는 게 뭐예요 건강 당신이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뭐 이래 쭉 해갖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왔냐면 600만 불이 나왔대요 그때 아니 당신이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널 마요 600만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돈의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더 엄청난 거 갖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 믿으면 영생은 있는데 영생의 가치는 천하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어요 그 궁핍함도 해결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 광야의 기적이라는 언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기적이라나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보리떡 다섯 겸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을 100명 50명 이런 식으로 쭉 무리를 안치라겠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적을 베풀려고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것이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가 100명 50명 안치나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래도 그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 성령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한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너 몸을 뭐라고요 일곱 번 장굴하겠죠 그러면 네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받고 네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리라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문둥병 걸렸는데 강물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이게 나을 수 있어요 더 나빠지지 그런다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인간의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베드로의 경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이런 거로 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말도 안 돼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이해가 안 되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아무리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소리가 저녁도 다 안 드시고 온 것 같아요 조금 이따 간식 드시고 다시 한 번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상대방이 그래갖고 확신을 갖겠으면 옆 사람 딱 보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확신에 차서 한 번에 다시 한 번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엘리아 선지자가 사르밭 과부를 만났는데 거기 왔을 때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죽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제 아들하고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하여 내 먹을 걸 먼저 만들어 오고 그리고 나머지로 그걸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그러면 이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기치는 거라고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누구 뭐예요? 여기 윤형숙 집사님한테 갔는데 집사님 집에 뭐 있어요? 쌀 한 주먹밖에 없어요 이제 막 흉년이 다 들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해요? 그 쌀 한 주먹 가지고 나를 위해서 밥을 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쌀떡에 쌀이 끊어지지 않는다 했으면 돼요 그러면 이 목사 사기꾸나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거였지만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러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기도를 하되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요? 깊은 기도를 하세요 깊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거를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네 오늘 여기 지금 언제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고 순종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자 오늘 이제 한번 봅시다 광야의 기적이 첫 번째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의 손에다가 믿음으로 올려드렸어요 세 번째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감사했잖아요 감사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누어 줄 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손에서 보리떡 다섯 겸 물고기 두 마리를 다시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떼어 나누어 주라 그랬죠 나누어 주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하여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있는 보잘것 없는 보리떡 다섯 겸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그런 물질을 나누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 없는 물질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세요 더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내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더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여하고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사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더 은사가 정말 놀랍게 활성화되고 풍성하게 되고 넘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인생한 사람들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인생한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개인이든 교회든 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자꾸 베풀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자기만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교회만 이렇게 하려고 움켜쥐고 쌓으려고 해 그런데 움켜쥐고 쌓으면 그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썩어버려 그리고 절대 풍성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주면서 딱 주면서 나인이 손에 딱 주면서 야 저기 가서 희암이도 나눠주고 지은이도 나눠주고 영혼 나눠주라 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 사람들 나눠주면 나는 뭐 가지고 먹어 그리고 안 나눠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지 혼자 먹기도 부족해 그런데 주님이 말씀에 나눠주라 하니까 가서 막 희암이 떼어주고 예혼이 주고 지은이 주고 영혼이 주고 막 가서 나눠줬어 그랬더니 없어질 줄 알았대요 어때? 더 풍성해지네 아멘 크게 나인이 앞으로 많이 나눠줘요 네 나눠줘 그래야지 여러분 어때요? 자꾸 봐봐요 나눠주는 교회 나눠주는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지 모르지만 계속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막 이렇게 싸고 붙들어놓고 하려고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청직이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그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막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라 그러니까 가서 떼어서 나눠줬더니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아지네? 나눠주고 나면 더 많아지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들 하나 배 채우기도 부족했는데 그게 배부르게 실컷 먹고요 그리고 열두 광줄이 남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걸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문제 이렇게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모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손해든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나의 미래도 그리고 나의 모든 작은 물질이든 물질도 그분의 손해든 기도도 나의 정성도 이런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놔야 돼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올려놔요 그리고 감사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어도 손해가 나도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이어도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남한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 다 이게 문동병 걸린 그 옷을 그 갑옷을 벗어놓고 그 문동병 드러내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때 다 뭐라 했겠죠 미쳤다 가죠 시몬이 깊은 곳으로 갈 때 지금 자네 정신 있나 없나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서 움켜쥐고 살려고 하면 안 돼 나눠줘야 돼요 아멘 계속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계속 베풀고 나눠줘야 돼 아멘 여러분 주변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외면하지만 그 사람들 도와주고 나눠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성교사들이나 이런 어려운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일이에요 교회도 막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베풀고 도와주고 성교하고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붕시키고 그 교회에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도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막 움켜쥐고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놈에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다 썩어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바다가 왜 그렇나요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걸 흘러내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 고여있기만 하니까 썩어서 사회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다 흘러내버리니까 거기에 생명이 막 약동하고 거기서 물고기가 많고 이렇게 넘친다고 이게 영적인 원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 베세다 광야에 써놨던 이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